유튜브의 프라임하우스 안녕하세요 프라임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저희가 오늘 매니저님 몰래 치팅텔에 가져보려고 안댁 간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실제로 매니저님이 대기하시다가 진짜로 잠드셨어요 매니저님 나오셨는데 뒤에 보시면 진짜 실제로 주무시고 계신데 저희가 매니저님 깨지 않게 조심해서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방을 할 때 룰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대시벨 측정기가 있어요 대시벨이 70이 넘으면 벌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정석 요화정시켜서 아이스크림에 먼저 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찾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된대요 누가 해 누가 할까 안내맞습니다 가위바위보 안내맞습니다 가위바위보 바로 해볼게요 저 요화정 처음 먹어요 언니만 처음 먹어요 맞아 나만 처음 먹어요 언니도 처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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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휴화장장소값이 얼마에요? 15,000원? 나에서 15,000원 하나당 근데 이제 도핑을 주고 했으니까 아 근데 나는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 아니 그니까 그 돈 주고는 잘 할 것이다 아니 사먹을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가짜 휴화장픽 말해볼래요? 일단 나는 딸기 추가할 수 있으면 딸기 추가 그리고 볼티셔츠 추가한 거 너무 좋고 이거 초콜릿이 좋고 위에 초콜릿 초코셜 너무 좋고 치즈큐브 너무 좋아 저의 최애 도핑은 공고는 초콜릿 맞아요 저 루비언니 때문에 코코넛 초콜릿 무조건 추가해 보거든요 카메라 뒤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울 보면서 얘기하겠네 저의 요아점픽은 초코셀 코코넛 초콜릿 그리고 치즈큐브 왜? 인절미 인절미 어딨어? 여기야 인절미 먹어도 돼 인절미 떠있어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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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왜? 치즈 먹는다고 왜? 뭐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가 볼 때 회사 분들이 제가 아이돌인 거 와 공주 싫어요 공주 나 진짜 공주란 단어 안 좋아해요 태명 중에 제일 안 좋아해요 다 자기들이 잘할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해보자 말해보자 누가 말해? 언니가 말해야지 왜 내가 말해? 아니지 뭐지 두개 다 했잖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한 번은 루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레인 언니는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누이 먹고 말 것 같고 하윤이는 먹다가 맛있어서 계속 삼킬 것 같아요 빨리 그렇기를 그리고 볼 때 으깐 그러면 두 번째 간식을 가르쳐 가져가야겠어요 아니요 하고 받는 팔이 다 가윤 가지고 가지고 할렐루 어 ㅋㅋㅋㅋㅋㅋㅋ 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잠깐만 이거 됐어 큐 먹어볼게 아 이 시려서 못입겠어 근데 나 샤인보스킹 먹고싶은데 여기까지 먹어주세요 아 얘 얘 아 언니 잠시만 샤인보스킹 먹고싶었는데 이거 날라가서 지금 그러면 제가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방에서 몰래 과자 먹을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봐요 제가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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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뭐야. 나연이. 아니, 언니. 바지가 너무 찐득해서 봤더니 나연언니가 아까 떨어뜨린 설탕이 붙어있었어. 이것도 한번 먹어도 됐습니다. 오. Sayaka. They are what's to do. 오. 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된 취향인데 진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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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까지 쌀과자 이거 요새 유행인 것 같으시죠? 유행진하지 않았어 유행인 것 같았는데 L-A-N-G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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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12개 5개 5개 4개 2개 2개 5개 도깨비어로 기부증도 많아 제가 도깨비어를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어지리워라 이런 느낌 거기서 리을로 이어가시면 돼요. 안절리는 어떻게 이해해? 달아들을 여러길이 서로 워라카라바라시를 서로 이렇게 를 쟤르 이를 알아따라 열어 알아따라 요롱 알아따라 를 하하하하 페르블르르 무슨 내가 몇몇 페르블르르 이를 쟤르 이를 끌었도록 지를 요롱 그릇대를 달아 초록 도로 그릇 이리 얼어 자라 하라 드르 걸어 갓 그릇 대으레 도로 게레 미리 얼어 그릇 지름 뭔 소리야 페르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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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고요 스프 프리블로 Feh 림보하면서 뭐라고 림보하면서 헉 좋아 러시처럼 지 애 추억 추억 건넌다 아 뭐라고 뭐라고 뭐랄 있어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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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넌다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제대로 실패하셨습니다 프림로즈 림보 안에서 로즈처럼 쩍쩍쩍거든요 아니 프림로즈처럼 쩍쩍쩍 쩍쩍쩍 기괴 이것만 죽으세요 가봐요 사실 저희가 시끄럽게 해봤자 페리셔님은 끝까지 모른지 아시고 죽으실 것 같았는데 역시나 아니야 죽으신 적으로 나 진짜 잠 되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봤을때 순간에 계셨는데 더 죽으시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할거야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페리셔님을 놀래키고 끝낼게요 아 저런저런이 좀 끝낼게요 1, 2, 3, 4, 4 졸맛 손에 붙어있어 2, 3, 4, 5, 5, 5, 6, 6 시청자 너무 등장 시청자 다행위해 진짜 놀라신거야? 기절하셨어요 우리 lot 기절하셨어요 놀라서 자 이렇게 너무 맛나게 잘 먹었고 생각보다 70dB 어렵네요 아니야 나 생각보다 쉬웠어 언니가 어려웠지 사실 왜 걸린 건지 모르겠어 맛있게 잘 먹었고요 ASMR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을 마주셨습니다 안녕